웹핸들링 오버뷰 안녕하세요. 13주차 첫번째 시간 웹핸들링 오버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주에 할 내용은요. 사실 여러분께서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어디냐고 생각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바로 인터넷 우리는 인터넷을 웹이라고 얘기를 하죠. 웹 우리가 늘 쓰는 그것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가장 지금도 지금 사실 여러분이 인터넷을 쓰고 있는 웹을 쓰고 있는 거죠. 원래 인터넷의 원래 이름은요. 월드와일드웹 그래서 줄여서 www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쓰는 인터넷 공간의 정식 명칭입니다.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물리학자에 의해서 처음 개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1989년도에 처음 개발돼서 원래는 물리학자들의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 물리학자들의 정보 교환 방식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에 송소시는 왜 http 뭐 데이터에 표시하기 위해서 html이라는 형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아직은 뭔지 잘 모르셔도 되고요. 사실 웹을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잘 모르실 건데요. 이제 여러분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요. 일단은 여러분의 컴퓨터에서요.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여러분께서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그럼 뭐 dns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데 하여튼 어디로 갔다가 여러분께서 그 주소에 해당하는 컴퓨터에 접속을 하게 되죠. 이걸 request라고 합니다. 컴퓨터한테 뭘 달라 서버라고 흔히 하는 서버라고 하는 놈한테 뭘 좀 줘 파일을 줘 데이터를 줘 를 하게 하면 이 서버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그런 것들 여러가지 연산을 통해서 뭔가 처리를 해주고요. 그 결과값을 사용자에게 응답 리스폰스죠. request를 해줬으니까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그것을 html이라는 형식으로 보통 응답을 하게 됩니다. 뭐 xml도 쓰긴 하는데 html로 일단 쓰게 되고요. 그것을 사용자의 브라우저 뭐 크롬이나 뭐 익스플로어나 파이어폭스 또는 사파리 같은 그런 브라우저들이요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상당히 예쁜 화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보통 웹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다운로드 받은 게 파일이 html이라는 파일인데 그것을 익스플로어 같은 브라우저가 해석을 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 중의 하나는 html입니다. html이라는 것은 웹상의 정보 인터넷상의 정보를 구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어떤 언어입니다. 파이썬 같은 언어라고 보면 되고요. 제목이나 단락이나 링크 이런 요소들을 어떤 표시하기 위해서 태그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모든 요소들은 꺽쇄의 가로 안에 들러싸여 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예시인데요. 뭐 대단하진 않은데 좀 크게 보시면요. 이게 hello world라는 글이 있죠. hello world라는 것은 타이틀과 타이틀 사이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의 제목이 hello world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구조화되어 있는 정보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잘 되어있는 거고요. 모든 html은 트리 모양의 포항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상단에 html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head가 있고 body가 있고 뭐 이런 건데요. 나중에 좀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웹페이지는 html 소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요. 웹브라우저와 그것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간단한 웹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면요. 뭐 이렇게 요즘엔 이렇게 안 쓰긴 하는데 닥타입이 html이고 html의 head. hello html이라고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되죠. 지금 이 html의 구조는 제 상단에 html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head 그 다음에 그 밑에 title 그 다음에 body 그 다음에 p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태그 안에 있는 이거를 우리가 element라고 합니다. 그리고 element에는 어떤 attribute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element와 element 이 태그와 태그 사이에는 어떤 value를 가지는 이런 구조로 하나의 html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갑자기 웬 웹이냐 우리는 웹을 외우는 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웹은 정보의 복입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인터넷 상에 되어 있으면 뭐 네이버 한율 정보 같은 데도 갈 수도 있고 뭐 야후 같은 데 가도 상장 기업의 매출 정보 같은 것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허 정보를 분석하는 일을 하는데 미국의 특허 정보 같은 것을 우리가 쉽게 얻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html도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생성하는 규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하면 이 웹에서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출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이나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웹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안 쓰고 간단하게 엑셀로 웹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쓰시면 되긴 하는데 한번 네이버에 가서 현재 한율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네이버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네이버에 정보가 있는 finance.naver.com 이런 데 가면 되겠죠. 여기서 뭐 여러가지 표가 있는데 이런 표들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in for finance의 market index 이 부분이었죠. 이걸 그대로 in for finance의 market index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이 한율을 가져오는 거였죠. 그래서 이 화면으로 꼭 가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일단 부르신 다음에 엑셀을 부르십니다. 엑셀을 호출을 하고요. 세 통한 분석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웹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아까 그 주소를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동을 누르시고요. 이걸 좀 더블클릭하면 화면이 커집니다. 뭐 런타임 오류가 난다는데 그대로 실행하시면 되고요. 런타임 오류가 왜 날까요. 네이버 문제는 아닐 거예요 아마. 자 여기 전체 페이지를 선택하여 클릭하십시오.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가져오기를 누르면요. 뭔가 막 진행이 되죠. 자 이렇게 가져오시고 나면 이 기존 워크시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제가 위치를 잘못 선정했네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걸 보실 수 있는데 너무 크게 나와서 지금 잘 안 보일 건데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를 더블클릭하시면 작아지죠. 이런 식으로 웹에 있는 엑셀 형태의 데이터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이 어떻게 돌아가고 웹이 어떻게 돌아갈 것까지는 안 배웠나요. 웹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웹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건지에 대해서 오버뷰를 했는데요. 개요를 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웹을 실제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